인 인 더 박스 박스 안에서? 응 그렇죠 그 상자 안에 그렇죠 오케이 잠깐만요 음 계속해서 뭐뭐이다 오케이 뭐뭐이다 라는 뜻도 있고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펀 뭐라고? 펀 이게 펀이야 런 달리다 하다시구요 더 더 그 바로 그 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더 트리 한번 해 더 트리 네? 더 트리 한번 뭐에요? 그 나무? 바로 그 나무 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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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 그리고 오케이 누구누구와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 카드 읽고 뜻 말해주세요 오케이 보자 그렇게 들렸어요? 연습할 때 Dan has fun with dad 뭐래요? Dan has fun with dad 오케이 연습을 제대로 안했나? Dan has fun with dad Dan has fun with dad Dan has fun with dad 뭔 소리에요? Danny 음 음 즐거운 수건을 아빠와 함께 보낸다? 그렇죠 뭐였더라? Dan has fun with dad Dan has fun with dad Dan has fun with dad 오케이 계속해서 드로우즈 어 드로우즈 어 오케이 여기에 드로우 할 때 AW가 O 됩니다 O 그래서 드로우즈 네 드로우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픽츄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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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던 드로우즈 어 픽츄얼 오케이 무슨 소리에요? 던 드로우즈 어 픽츄얼 동일한 포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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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드로우어가 뭔 뜻이 드로우어 그리다고요? 픽쳐가 그림이죠 그림 그린단 말이야 던 드로우즈 어 픽쳐 던이 그림 그린다 드로우즈 안다 그린다 어 픽쳐 그림을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던 드로우즈 어 픽쳐 던 드로우즈 어 픽쳐 던 드로우즈 어 픽쳐 던 드로우즈 어 픽쳐 오케이 번역 던ür 앙 얼음 interest 인 더 카 아 인 더 카 아 인 더 카 아 도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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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 속을 판다? 오케이 그래서 더나가 딕스한다 판다 in the dirt 오케이 DIRT 할 때 IR이 무슨 소리네요 그래서 DIRT 오케이 더나가 흙 속에서 땅을 팔고 파고 있다 더나가 딕스한다 오케이 잠깐만요 그래서 뭐였더라 도나 딕스 in the dirt 도나 딕스 in the dirt 도나 딕스 in the dirt 오케이 계속해서 디 디 디 디 디 헐 도 그렇지 디 디 플레이스 with her dog 디 플레이스 with her dog 디 플레이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디 플레이스 with her dog 그렇지 디 플레이스 with her dog 디 플레이스 with her dog 디나 디나 does a cheer 디나 does a cheer 오케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인구로 떳 디 헐 헐 헐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니스 디벨 OK, 그래서 뭐해요? 이거 영어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. OK, 계속... 대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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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대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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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에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지? 데이브가 차 안에서 그림 그렸어? 뭐였어요? Dave draws in the car. Day. What does Dina play? Dina 아닌 것 같은데. What does Dana play? What does Dana play? 뭔 소리예요? Dana, 뭔 소리예요? 뭐였어요? What does Dana play? 그렇지, what does Dana play? 그랬더니 She play dress off She plays Dress up She plays dress up 뭐였어요? She plays dress up OK, 잘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면 티가 나네요 근데 왜 매일매일 수업하는 날 수업 준비를 해요? 그 전날도 시간이 있는데 왜 수업 전날 수업 준비를 해요? 그 전날도 시간이 있는데 미리 미리 하세요 OK,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 안녕 수고하세요 on 수고 additive 수고 감사합니다.